그런 논리를 연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 위헌받은 삼천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삼천교육대나 어떻게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 강요들은 40년 전에 사고방식에 머무렸습니까? 7.29대판이 삼천교육대니 현재 국민 여론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해도 보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유죄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동일부 장관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당연히 지금 보내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보내지 말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흉악범이니까 이런 걸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이런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 문명국가 얘기를 하셨는데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체 사회방위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삼천교육대 위원받은 삼천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삼천교육대나 혹은 오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잘 아시죠? 일단은 형을 다 살았더라도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보호처분이라 해서 몇 년을 더 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하게 되는 그런 연장해서 보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문명국가라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범죄가 일어났던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술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피의가 많이 스며들어갔을 것이고 청소를 했다고 해도 그런데 그 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흉악범이라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발표에 따르면 그런데 흉악범인 걸 조사하는데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배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흉악범을 확정을 하고 그 흉악범을 확정을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관례상 전혀 없었던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흉악범이라고 주장하면서 흉악범 물증도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짐작할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 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니까 거기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난 정부에서 흉악범이라서 보낸 이유가 이 사람들을 우리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취지가 자백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그러는데 이건 둘이 있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일 경우에는 서로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가 있을 뿐더러 지금 우리 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배를 제대로 조사해보면 요즘은 과학적인 감식 방법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피해한 DNA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1대1 매치는 안 되겠지만 여러 명들의 피가 발견된 것이 그게 보강 증거로서 그 사람들의 유죄를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없이 서둘러서 배와 사람들을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방식이 우리가 북송 어부가 됐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처리하는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